식사를 보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구라다. 이것은 산삼순백. 산삼진 구구시절 인삼열매 1%를 허던 것을 산삼열매로 산양산삼 20뿌리 쓰던 것을 30뿌리로 그것도 산삼의 성지로 불리는 지리산 700뿌리에서 자라난 산양산삼 이 산양산삼도 옮겨 싣는 묘종이 아닌 씨만 뿌리는 씨종 산양삼 큰디 가격은 여전히 홍삼 가격으로 최상급 산양산삼 효능을 온몸으로 느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1플러스 1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대박 이벤트! 한 알의 치명 1000mg, 산양삼도 1000mg이 들어있는 역대급 산삼 치명한 10개를 귀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로 드립니다. 거기다가 묶고 따불로 가! 이벤트! 두 세트 이상을 구매를 하시면 산양산삼이 들어간 미백 주름개선 화장품 세트까지 또 드려버립니다. 산삼순백 나오자마자 대표님이 직접 전해주신 말씀 이제 제 인생에서 산양삼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오그라드는 약간은 오그라드는 말씀 근데 드셔보시면 압니다. 이런 말 할만 합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전화는 1666-1080 광고 끝! 럭셔리 갈람 시작! 하겄습니다! 유엔 총회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다고 하죠? 뭘 해도 좋으니까 침발 나라 망신만 국민까지 얼굴이 뻘기질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굉장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만남 결과를 브리핑하던 김은혜 홍보수석께서 놀라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들어보니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들어보니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 하셔도 손색이 없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은혜가 자랑을 했습니다. 아 미친 말로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유엔 사무총장 그러면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이죠? 미 꿈같다. 유엔 사무총장님 통 큰 결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일 잘할 겁니다. 보세요. 윤석열 유엔 총장이 취임을 하면 전 세계의 기후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 안방에 벙커 수준으로 컨트롤 타월을 만들어가지고 최신 휴대폰으로 완벽한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폭우가 내려버리면 퇴금길에 물 차는 걸 눈으로 반드시 꼭 확인을 해 주실 것이고 가뭄이 생겨버리면 용한 법사님들한테 기후제를 부탁을 할 것이고 폭염이 생긴 곳에는 시원한 소맥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에 가시면 반드시 김치찌개를 끓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유엔의 결정에 대드는 나라 모든 정상들을 다 기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세워불고 보너스도 있습니다. 전쟁 일으킨 푸틴 잡아 넣을 겁니다. 어떻게? 특수부대가 아닌 특수부 검사들이 총 대신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쳐들어가서 싹 다 그냥 막 털어버릴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님 처리 좀 넘겨주십시오. 대한민국도 좀 삽시다. 요즘 국회 대정부질문이 한창이죠. 요즘 뭐 가장 신이 나있는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뭐 말이 국무위원이지 뭐 유엔 사무총장으로 손색없는 대통령께서 아주 순수 왕세자급으로 밀어주는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래서인지 뭐 요즘엔 자신감을 넘어갔고 자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표 파이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엘리트 검사 출신답게 무조건 뭐 본인이 옳죠. 본인이 사실이 아닌 말을 정말 잘못된 말을 해도 청정하면 됐다. 이렇게 뭉개불고 사과 따위는 내 인생에 없다. 뭐 그리고 논리가 맞지 않아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말은 맞고 남이 하는 말은 지랄 맞고 이번에 또 대단한 논리로 황당한 답변을 했죠. 민주당은 김회재 의원의 질문을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아주 뭐 파이터다운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 아닌 정치인적인 정치인스러운 물타기식 답변을 해불죠. 하긴 뭐 요즘 한 장관은 이런 식의 정치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고 이미 본인은 유엔 사무총자급 대통령이 수차로 키우는 분답게 앞으로 뭐 큰 정치 하시려고 스탭 밟고 계시는 것 같으니 요즘 국회 나오는 거 보면 거기가 자기가 싸워갖고 전적 올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중동과 그 친구들은 역시나 뭐 이런 것이 대단한 논리인 것이냥 헤트라인에 딱 걸어놓고 한동훈 키우기에 동참을 하지요. 그러나 친윤 언론들은 그 다음 김회재 의원이 바로 반박하면서 세게 들이깼던 그 말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죠. 제가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뭐 수사지휘를 해도 됩니까? 하는 말에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제대로 한 병 막 먹여부렸죠. 그러자 한동훈 당황하죠. 흠칫 당황하다가 묘한 미소를 짓더만은 전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끝내불죠. 결국 김거리 특검 할 거냐 수사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피해 같습니다. 즉 특검 생각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요. 친윤 언론들 기사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헷라인에 그것밖에 안 걸려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뉴스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 보고 한마디 하려고 칼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김혜재 의원이 이미 저런 식으로 멋지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미소들은 잘 안 보이죠. 열심히 찾아보면 저 밑에 구석에 박혀있죠. 김혜재 의원에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 라고 한 말에 좀 덧붙이자면 그냥이 아니고 제발 좀 수사지휘 좀 해주십시오. 수사지휘란 것이 수사를 시키거나 중단시켜버리는 권한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정도를 보면요. 중단하라라는 수사지휘가 적당한 것 아닌가요? 그 수사지휘를 좀 해주시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털어내고 끝낸 수사들을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는 수사지휘는 뭐 당연히 수사를 더 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겠죠. 뭐요? 최고 조선의 칼잡이 출신답게 한동훈 장관은 뭐 더 할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한테 이미 할 만큼 다 코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다 직계 라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아쉬운가 봅니다. 직접 본인이 하면 더 털게 있는가 봐요. 아니죠. 더 털 것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하긴 한동훈 검사 시절 별명이 별건 수사 전문가였다죠. 조국 장관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사모펀드가 엄청난 사모펀드 비리가 있는 것 마냥 수사를 하다가 털다가 없으니까 표창장 가지고 넘어갔죠.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갖고 몇 년을 털다가 없으니까 백현동 위례 신도시 쌍방울 다니는 식당 거기다 직장 부하 그의 부인에다가 아들까지 넘어가가지고 수백 곳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털어내고 있지요. 그 결과 나온 거 뭡니까? 박근혜 정부 때 압박 준 것을 협박이라고 했다. 아는 사람인데 모른다고 했다.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동훈 씨께서는 본인이 하면 뭐 더 털어낼 게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본인은 수사 방법이 아주 특출난 모양이죠. 그 유명한 넌 말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김건희 수사 한동훈 씨는 절대 못한다는 거 잘 압니다. 본인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한테 어떻게 칼을 들이대겠어요? 물론 뭐 바로 옆에 그랬던 사람한테 칼 들이대고 저주하고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요. 한동훈 씨는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 지켜보면서 본인과 가족을 이재명 대표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털어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위 눌릴걸요. 이쯤 되면 그 누군가가 법사님한테 데려가지 않을까요? 그 법사님한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아니 엄청나게 기대고 있는 그분께서 한 번쯤 한동훈을 데려가지 않을까요?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 정도면 한동훈도 가능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 법사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간단해 윤석열하고 똑같이 길을 가면 돼 라고 하지 않을까요? 마치 칼럼이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하셔 5 경기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